안녕하십니까 따스한 봄날에 장애인의 날을 맞았습니다. 전국의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장애와 함께하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드립니다. 이제 장애는 특정 계층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를 경험하게 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모두를 위한 사회, 모두를 위한 건강, 모두를 위한 재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삶 전 영역에 보편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건강, 교육, 경제활동, 사회적 지지, 권리보장 등이 그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 건강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장애 대부분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재활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립재화로는 장애인이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삶과 행복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국립기관입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첫째, 질병이나 사고에서 구조된 생명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합니다. 둘째, 실제 생활하는 곳에서 일상의 회복을 돕습니다. 셋째, 공동체가 장애를 포용하는 능력을 키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합니다. 국립재활원을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것의 의미는 재활 의료와 장애인 복지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를 위한 재활, 삶을 바꾸는 재활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 및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관리 체계 구축, 일상을 가능케 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에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과 사회적 역할을 상기해 봅니다. 장애가 있는 국민이 재활 서비스를 통해 각자 속한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의 역할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건강한 시민의 역할을 통해